안녕하세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숙 공격한지 오늘로 열흘째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가자지구는 아비규환 상황입니다. 110만 명의 주민들에게 대피를 하라고 이스라엘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만 어차피 그 24시간이라는 개념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스라엘도 알고 있었던 것이고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대피하라는 것이었는데 110만 명의 대피는 대피 그 자체가 아비규환, 대피 그 자체가 케이오스, 혼돈 그 자체인 것입니다. 110만 명이 한꺼번에 대피하려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단체 관광 갈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대형 버스 50인승 버스라고 하는데 그 50인승 버스가 무려 2만 2천대가 동원이 돼야 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대형 버스 2만 2천대는커녕 가자지구 주민들이 그 대피하는 영상을 보니까 운 좋게 집에 차가 있는 그런 집은 그것도 큰 차들도 아니더라고요. 소형 차들. 차 지붕에까지 완전히 매달려서 거북이가 얼음으로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뭐 쬐그만 쪼락말에 수레하라를 달아서 겨우겨우 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예상보다 좀 늦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이유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몇가지를 살펴볼텐데요. 민간인들의 대피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지상전을 섣불리 빨리 시작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점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자체도 하마스가 전개할 그 게릴라식 방어전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자지구에 들어갔을 때 지상군이 들어갔을 때 하마스가 게릴라식 방어전을 펼칠 때인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아직 좀 안되어 있다. 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제 오늘 나온 새로운 이유가 있는데 현재 날씨가 계속 흐리고 구름이 많아서 그렇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날씨가 흐른게 무슨 상관이냐 지상전 펼치는데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벌이더라도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이스라엘 군 병사들의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공중에서의 지원입니다. 공중에서 미리 무슨 선제공격을 하고 진입하는 그런 군사작전식의 그런 식의 지원도 지원이겠습니다만 공중에서 정찰을 해주면서 어디에 뭐가 있다 어디에 뭐가 움직이고 있다 등등 이스라엘군 자국 병사들이 앞으로 200m, 300m 앞에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더라 이런 거를 공중에서 정찰하면서 봐줘야 하거든요. 그런 등등의 정보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속 지상군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현지에 구름이 너무 많이 끼어서 이를 수행하기가 좀 어렵다 라는 얘기가 주말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 좀 날씨가 풀린다니까 좀 지상전을 펼치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말 동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전 개시가 주말까지는 좀 늦춰지고 있다 라는 분석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말씀드린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다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세번째 이유가 아마도 지난 주말 동안에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었나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유태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그 지상전에 대해서는 지지한다 라는 의사를 계속 밝혔던 미국 하지만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단서를 계속 달면서 은근슬쩍 전폭적인 지지는 좀 아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놓은 미국은 특별히 그 인질에 대한 이슈에 아주 민감한 상황입니다. 특히 인질 중에 미국 국적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어제 하마스에 억류된 미국인 인질들을 귀환시키는 노력에 대해서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존 컵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정관은 어제 그 팍스티비와의 인터뷰에서 가자지구에서 미국인을 대피시키거나 억류된 미국인을 구하기 위한 군사작전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투에서 싸우기 위해서 미군 지상군을 투입할 계획이나 의향은 지구부로서는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재차 유사한 질문이 기자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자 바이든 대통령에게 해외에 억류된 인질의 안전한 석방 이상으로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인질을 귀환시키기 위한 인질을 무사히 미국 국적자 인질을 무사하게 귀환시키는 문제와 관해서 나는 어떤 방안을 더하거나 또는 빼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어떤 방안을 더하거나 또는 어떤 방안을 빼지도 않을 것이다. 모든 가능성을 태블리에 올려놓고 있다라는 데서 한두 가지는 빼고 그런 건 하지 않겠다. 미국인들의 무사 귀환이 가장 최우선이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 같은 대답을 그 기자들의 마인드로 풀어본다면 지금 당장 미국이 군사 작전을 벌이는 계획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미국 국적자의 인질, 미국 국적자 인질을 안전하게 구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이 군사 작전이라 하더라도 배제하지는 않겠다. 라는 그런 의미로 기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 이같이 답변을 하는 정부의 관리도 본인이 그렇게 말하면 기자들이 이렇게 알아서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걸 사실 알고, 알고서 그렇게 서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자들에게 우리는 군사 작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애들로 표현하면 기자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석할 것이다. 이런 거 사실 정치인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은 그런 정도는 다 서로 할 줄 알잖아요.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현재 미국인 인질들이 가자지군의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 또 숫자는 정확하게 몇 명인지 등을 보다 정확하게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부연설명을 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런데 지난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 현지에서 미국 국적자 29명이 숨졌고 그리고 15명이 실종된 상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종된 15명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가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 있는 것으로 미국 정부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전쟁이 이란의 개입으로 확전 양상을 볼 수도 있다는 정말 걱정스러운, 우려스러운 그런 내용이 주말 사이에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미국도 이 부분은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미국은 이번 사태가 이란의 개입 등에 의해서 확전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이란의 주력군인 혁명수비대의 시리안의 병력이 이스라엘 가까운 지역으로 이미 이동을 했다라는 첩보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제이크 셀리번 발각한 국가안보보장원은 어제 CBS TV와의 뉴스 인터뷰에서 이번 충돌이 더 격화되고 북쪽, 여기서 말하는 북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북쪽, 즉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의 대치한 이스라엘 북부 경계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쪽에서 두 번째 전선이 형성될 위험이 있다라고 미국 측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이란의 개입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셀리번 보좌관은 진행자가 질문을 통해서 이란이 이번 사태에서 방관자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셀리번 당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자가 그렇게 묻자 우선 우리는 이란의 대리자인, 이란의 대리자 성격의 정파인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라면서 물론 이란이 어떤 형태의 직접 개입을 택할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개입을 미국에서는 하나의 시나리오로 분명히 갖고 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뭐 또 대비한다고 완벽한 대비가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염두에는 두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간접 개입은 물론이지만 직접 개입도 의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시사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리저널은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시리아 동부에 있던 병력을 이스라엘과 좀 더 가까운 다마쿠스 인근 지역으로 재배치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앞서 이란 외무장관은 또 카타르에서 카타르 외무장관과 만났잖아요. 그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란은 또 그 이후에 지난 주말에 새롭게 내놓은 발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개시한다면 이란도 이번 사태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 라는 섬뜩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상전은 100%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그게 개시된다면 그렇다면 이란의 참전도 100%? 하는 그런 우려를 낳기에 충분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란이 참전을 하게 되면 주변의 아랍국들이 줄줄이 참전을 하게 되고 이건 곧 이스라엘 대 아랍연합국의 제5차 중동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란의 이 같은 강경 발언은 미국으로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이스라엘의 지상전은 제5차 중동전쟁으로의 확산도 확산이지만 꼭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베트남 전쟁 같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 우세한 막강한 병력으로 베트남에 들어가서 무려 15년 넘게 그 전쟁이 지속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베트콩의 게릴라 전투를 이겨내지 못하고 약 6만 명의 미궁 사망이라는 초참한 결과를 낳은 뒤에 결국에는 아무런 소득 없이 도망치듯 빠져나온 그런 베트남 전쟁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정말 생각조차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도 마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이스라엘의 막강 화력이 있다 하지만 거미질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 가자지구의 지하터널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결국 전쟁은 자칫 장기화로 갈 수 있게 되고 또 장기화로 가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 제2의 베트남 전쟁 결과와 비슷한 그런 결과를 내게 될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이 게릴라 전을 펼치는 그 하마스를 짧은 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괴멸시키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체력도 점차 지쳐갈 터이고요. 그 틈을 다른 아랍국이나 특히 이제 북쪽에 있는 레바넌 쪽에 있는 그 헤즈볼라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의 남부 국경에 있지만 이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북부 국경 레바넌과의 접경지대에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 지쳐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북쪽의 헤즈볼라가 북쪽에서 타격해 들어간다면 이스라엘로서는 이제 최악의 상황에 오려됩니다. 두 개의 전선을 맞닥뜨려야 된다는 얘기도 됩니다. 이스라엘이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면 그때 또 미국은 그냥 잊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 내 유태인 파워가 미국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에 직접 군사작전 개입을 종용할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의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도 유태인입니다. 그냥 유태인이 아니라 홀로코스트 생전자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아래에서 공격을 받으면서 지쳐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냥 두겠습니까? 절대로 그냥 두고 볼 리는 만무합니다. 이 때문에 앞서 이 영상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작전 개입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집요한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백악관 관계자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답변은 기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을 제가 미리 앞서 영상에서 드린 것입니다. 기자들이 괜히 현 상황을 더 긴장스럽게 만들려고 괜히 그런 질문을 집요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상황이 흘러가게 되면 미국의 직접 군사작전 돌입이라는 카드를 만지작 만지작 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더 걱정되는 것은 북쪽에 있는 헤즈볼라라는 세력의 군사력은 이 하마스의 군사력과 비교하면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중동 최대의 교전단체입니다. 그 헤즈볼라는 중동 최대의 교전단체이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적으로 꼽히고 있는 헤즈볼라는 공격 형태가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 로켓포를 공습한다거나 자살 테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번처럼 아주 정말 예상을 깨는 기습적인 그런 공격을 하고 빠진다거나 이런 정도로 국한되어 있는 하마스와는 달리 헤즈볼라는 실제 이스라엘과 지상군을 1대1로 소위 맞장틀 수 있는 그런 지상군을 펼칠 수 있는 실전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게 헤즈볼라입니다. 얼마 전에 그 헤즈볼라의 한 관계자는요 전쟁이 나면 예비병력 10만 명을 동원할 수 있다고 호언한 바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헤즈볼라도 막상 그 참전 상황이 되더라도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가 머물고 있는 곳인데 레바논 남부인데 이스라엘과 레바논과의 최근에 맺어진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합의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쉽사리 또 헤즈볼라로 참전할 수 있는 여건은 물론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상황을 함부로 깡통차져 드신 차버리기는 좀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이게 종교와 연결이 되면 또 이익이 문제가 아니죠 이들은 헤즈볼라라는 그 친이란 무장정파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슬람국이긴 합니다만 친이란 무장정파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란이 자기들이 직접 참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우선은 헤즈볼라를 대리양상으로 참전시키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사태 이후에 헤즈볼라는 레바넌 영토 안에서 그 이스라엘 북부지대를 향해서 대전차 미사일을 여러번 발사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국경마을에서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이스라엘은 대응 차원에서 레바넌 남부 영토의 헤즈볼라 거점 지역을 향해서 또 공습을 했습니다. 뭐 이게 하마스 공습 이후에 나온 얘기라 크게 뉴스는 안 됐지만 사실 그 이후에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그런 서로 간에 교전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다시 각인시키는 그런 정도의 교전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걸 아니까 사상자가 한 10여 명 났다 하더라도 헤즈볼라에게 대제적인 보복 공격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헤즈볼라와의 확전을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은 현재 예를 들어서 권투로 본다면 서로 잼만 살짝살짝 날리면서 자, 언제든 나는 당신에게 너희들에게 강펀치나 또는 어퍼컷을 올려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정도는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 뭐요? 이런 정도로 잼만 날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한편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군은 연일 준비를 끝났다라는 발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어제 성명을 내고 중요한 지상작전의 중점을 두고 전국에 병력을 배치해서 전쟁의 다음 단계에 대한 대응태세를 강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라는 건 곧 결국 지상전을 말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군은 또 육해공을 통해서 가자지구에 집중된 공격을 하는 등 광범위한 공격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모두 마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AP통신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곧 가자시티를 공격할 것이다. 라면서 군대가 가자지구 국경에서 완전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네타냐우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주말에 가자지구 외곽에 있는 이스라엘 군 부대를 직접 방문해서 현지 군인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격려하는 와중에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가 됐습니까? 라고 묻듯이 병사들에게 말했고 그러자 악수를 나눈 병사는 네, 좋습니다. 라는 답변으로 준비가 됐음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네타냐우 총리는 다음 단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겨련한 표정으로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제 정말 지상전을 더 이상 늦출 상황은 아니다. 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듯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란은 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군사 작전을 멈추지 않는다면 상황이 통제불능이 될 것이다. 라면서 자국의 개입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지난 주말 그 이란은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을 계속할 경우에 결국 우리 이란이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경고를 보냈습니다. 네,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외무장관은 유엔의 중동 특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란에는 레드라인이 있으며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이 계속되고 특히 지상전을 실행을 한다면 이란도 이건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생각해서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에 보냈습니다. 즉, 이란 입장에서의 레드라인은 이스라엘의 지상전 개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쩌죠? 이스라엘의 지상전 개시는 거의 100%로도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란은 그걸 레드라인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면 그럼 이란의 개입도 100%가 될 것인가? 라는 정말 버릴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큰 걱정거리가 등장한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 발언이 가장 우려스러운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란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이크 셀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어제 이란이 어떤 방식으로든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란의 발언이 워낙 강경하고 또 워낙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오늘날 전쟁에 대한 책임은 직접적으로 미국과 시온주의 정권 여기서 시온주의 정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미국과 시온주의 정권의 전쟁에 책임이 있다라면서 다른 많은 전선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쟁의 범위가 확대되면 미국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가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또 이란의 개입 옵션은 배제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란은 이 사태에 대해서 단순히 옵저버 즉 관찰자로만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단순히 관찰자로만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서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란이 단순히 방관자 관찰자로만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백악관 관계자들이 계속 집요하게 질문을 했다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는요. 모든 이슬람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도울 의무가 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연대한 이스라엘을 상대로 모든 이슬람 국가들이 연합해 싸워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놓은 것입니다. 이슬람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은 지상전이 펼쳐질 경우에 개입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 그 러시아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는 어떤 스탠스를 보일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해온 러시아 그런 만큼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는 전쟁의 향방에 있어서 또 다른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을 계기로 중동에서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 왔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란과 최근에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스라엘 전쟁에 관여할 공산이 크다라는 분석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중동에서 소위 균형 외교 전략을 구사해 왔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권 양측과 모두 대화 채널을 가동해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러시아가 지금 이스라엘 측 그리고 아랍권 측에 실제로 대화 채널이 있습니다. 작년 9월과 그리고 올해 3월에는요. 하마스 지도부를 모스크바로 초대해서 하마스 아시죠?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하마스 무장정파라고 하는 하마스 무장정파의 지도부를 모스크바로 초청을 해서 함께 환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이 같은 소위 균형 전략에 따라서 러시아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 사이에서 어떤 중재 역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본격화할 경우에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란이 러시아를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을 돕는 이란을 러시아가 안 도울 수가 없죠. 결국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예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균형 외교를 펼쳤지만 전쟁 상황이 되면 어떻게 언제까지 러시아가 균형 외교를 펼칠 수가 없죠. 전통적으로 러시아가 무슨 중립국도 아니고 말입니다. 결국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때 자신들을 돕고 있는 이란 편에 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사태가 수천 년간 내려온 또 하나의 종교전쟁이 될지 또 제5차 중동전쟁을 확산될지 정말 우려스러운 변수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 걸 정말 실감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만일 이 사태가 최악으로 흐른다면 세계 경제대국 12위에 올라서 선진국 반열에 막 들어선 대한민국으로서는 샴페인을 터뜨리자마자 샴페인을 병체 깨뜨려 버리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릴 수도 있어서 참으로 걱정입니다. 제가 무슨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찬물을 견지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처음으로 세계 경제대국 12위에 딱 올랐습니다. 12위. 딱 1년. 그때 이제 딱 12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명실상부 이제 어디 가서 선진국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나라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지난해와 올해 계속해서 경제성장률이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보통 정상적으로 본다면 한 3% 이상 정도 되면 그냥 선전했다 이렇게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한동안 음악 치고 올라올 때는 6%, 7%까지 갔는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얘기고 보통 이제 선방했다 선전했다 하려면 3% 넘어야 되는데 한국은 최근에 3%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치가 나오는데 2.5 정도 나왔다가 한국은행이 지금 황급하게 그걸 고쳤잖아요. Under 2% 밑으로 1. 몇 퍼센트 고쳤습니다. 경제성장률이 1. 몇 퍼센트는 이게 그래도 그나마 성장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성장률이 1. 몇 퍼센트라는 것은 obviously 분명하게 경제침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2% 아래 1. 몇 퍼센트를 지금 고쳐서 새로 나왔습니다. 결국 경제침체를 다 예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잃어버린 30년이다라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다소 비웃듯이 표현을 오래 했는데 그런 일본의 경제성장률보다 우리가 2년 연속 뒤처지고 있는 셈입니다. 뒤처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대국 10등을 딱 한번 해보고 딱 한번 해보고서는 곧바로 일본처럼 돼버리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한국 경제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일 중동지역에서의 분쟁이 단순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투로 지역적인 국제적으로 끝나지 않고 이란까지 개입하는 그런 확장 양상을 보인다면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쉽게 알 수 있는 원유 문제 이런 건 물론이지만 세계 경제가 또 한번 강펀치를 맞게 될 전망이며 그 과정에서 한국 경제에 미칠 펀치는 잽잽에서 끝나지 않고 휘청거리는 선수에게 강한 어퍼컷을 올려치듯이 한국 경제의 악영향, 그 미치게 될 악영향은 정말 끔찍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태가 절대로 확전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사국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확전을 절대로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유태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라는 그런 미국의 성명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민간인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단서를 미국 정부는 계속 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내심 지상전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하마스 공격을 받은 직후에 중동 지역에 그 항공모함 전단을 추가로 보냈죠. 그래서 이거를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이스라엘을 군사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란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이란이 참전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덩치, 우리 이 큰 덩치가 글로 간다. 너희들 섣불리 움직이지 마. 이렇게 압력을 보내려는 것이죠.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그 항모 전단을 보낸다라는 사실을 발표하면서 부가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란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의 그 발표 영상을 보면 Be careful 이라는 내용으로 직설적으로 이란에게 말했습니다. 이란에게 Be careful 그런 것이요. 미국은 이에 더해서 지난 주말에는 두아이트 아이젠하워드 항모 전단을 또 동지중해로 이동하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압력을 더 강하게 보내기 위해서죠. 이스라엘을 돕는 위치에 서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이스라엘과 싸우고 싶은 나라 다 나와. 내가 대신 싸울 거야. 다 덤벼. 뭐 이런 미국의 자세는 아니고요. 만일 그 누구라도 최악의 상황을 만든다면 결국 너희들도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거야. 그러니까 다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알아서 하도록 다들 가만히 있어. 지금 이렇게 미국이 큰 덩치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는 셈이죠. 이런 메시지를 미국은 계속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이 벌어지고 난 후에 그 싸움에 끼어들어서 판을 키우는 미국이 아니라 싸움이 더 커지지 않도록 큰 형님으로서 상황을 진정시키는 그런 미국으로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그런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스토리 뉴스는 중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고 또 발 빠르게 속보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구독해 놓으시고요.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오늘 영상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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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